제발 아 엄청 암울하네요 어 이거 이 노래를 딱 들으니깐 플랜에 시뻬의 그필터씨의 얼굴이 되게 연상이 되네요 제 얼굴이 어땠어요? 뭔가 약간 그 약간 고딕스러운 어딜 봐서 내가 아무튼 이 노래 되게 좋아하고 저는 또 기억나는 게 제가 그 21살 때 1살 때였죠? 20살 때인가? 그때 필터 씨랑 같이 유럽에 여행을 간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에 제가 그때 첫 배낭여행이었는데 저도 그랬고 저는 그때 이후로 배낭여행이 약간 중독이 돼가지고 돈만 생기면 갔었던 것 같아요 남들보다 좀 값진 추억을 많이 갖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경험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좀 여기저기 나이대에 비해서 가본 데가 은근히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때 여행 갔을 때 필터 씨가 포티쉐드와 메시브어택 등등등 그 당시에 트리팝 음악에 되게 빠져있어가지고 브리스톨에 가겠다고 맞아요 그때 브리스톨이라는 지역에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 이제 트리팝이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은 히트를 치고 있던 시절에 이제 엄청 히트를 친 그룹들이 있었어요 포티쉐드, 메시브어택, 트릭트리 등등등 그런 또 다른 사람들 되게 많았는데 유독 그 세 팀이 인기가 엄청 많았던 걸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 팀을 이제 브리스톨 3인방이라고 해가지고 브리스톨이라는 지역에 이제 뿌리를 내린 아티스트 뭐라고 해가지고 브리스톨 3인방이라고 또 그 트리팝이라는 장르 자체도 브리스톨 사운드라는 뭐 그런 명칭까지 붙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브리스톨을 상징하는 정작의 아티스트들은 스스로를 뭐 트리팝이라고 말은 안 했는데 어느 평론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장르 명이긴 한데 그렇죠 네 트리팝 뭐 여행 여행이에요? 뭐 말이 많아요 트리핑 뭐 둥둥 떠다닌다는 느낌으로 해서 트리팝이라는 음악 자체가 몽롱하고 이런 느낌을 주니까 저는 예전에 저도 관심이 엄청 많아가지고 이 트리팝이 브리스톨 사운드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막 쳐다본 적이 있거든요 쳐다본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 브리스톨이라는 지역이 런던의 인근의 도시인데 그 도시가 항구도시라고요 항구도시 항구도시여가지고 아주 예전에 거기가 이제 노예시장이었대요 노예시장이여가지고 뭐 이제 흑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던 지역이었다고 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노예시대가 끝나고 나서 또 흑인들이 엄청나게 그 지역에 많이 살면서 문화가 짬뽕이 됐다고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일본의 나가사키 같은 나가사키 나가사키 지역도 어떻게 보면 막 나가사키 짬뽕도 있고 막 그저게 음식 자체가 짬뽕이 엄청 됐잖아요 그 네덜란드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좀 그런 배경 때문에 아무튼 항구도시다 보니까 또 이런 여러 물 물 교환도 일어날 거고 그런 것들이 뭐 트리팝 말고도 덥 음악도 그렇고 그렇죠 우선 덥 사운드가 덥 사운드가 제가 알기로 브리스톨 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그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브리스톨도 그렇고 뭐 프랑스의 파리의 그 13구역 쪽에 또 흑인들이 몰려 살고 차이나타운 그쪽에서도 이제 그 더브 음악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그런 배경들이 좀 배경이 뒷받침해주는 것 같아요 이런 그래서 되게 그런 걸 또 보면서 재밌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 기억에 그때에는 그 바디씨랑 아 그 필터씨랑 제가 저길 안 갔었던 걸로 기억해요 브리스톨을 네 근데 그 다음에 따로 혼자 가셨다고 네 따로 한번 가봤었어요 그거를 또 얘기를 들었어요 뭐 어땠어요? 가보니까 뭐가 없더라고 아무것도 없죠 그냥 그런 음악이 나올 것 같은 동네예요 네 그냥 뭐 안개 끼고 해가 맑았다가 곧바로 먹구름 끼고 뭐 동네는 한적하고 그렇죠 아 그 런던만 가도 사실 그쵸 런던의 약간 그런 브리팝 같은 음악들이 딱 보면 아 이런 음악 나오겠다 그런 분위기 약간 라디오에드 같은 그런 음악이 나오겠다 이런 싶더라고요 이런 분위기들이 사실 뭐 보사노바 같은 그런 음악이 아 좀 어울리진 않죠 그건 네 런던이나 저기 브리스톨에서 브리스톨에서 그런 음악이 나온다고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가보면 날씨 자체가 그냥 그냥 브리팝이고 약간 브리팝 그게 생활 네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아 참고로 뭐 브리스톨 가려고 갔는데 뭐 웨이버스가 지나가는데 생선지에 퍼티쉬드라고 또 써있더라고요 아 아 그리고 이 퍼티쉬드 말고도 이제 메쉬버텍이라는 유명한 그룹이 있잖아요 그렇죠 메쉬버텍 몇집 앨범이 했지 그 앨범 자켓에 장수풍뎅이 같은 장수풍뎅이 같은 그 앨범 자켓이 있었는데 그 앨범 자켓이 있었는데 브리스톨의 그런 어떻게 보면 조형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약간 상징하는 그런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을 옛날에 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가보고 싶기도 하고 네 그런 동네에요 어 예 아무튼 퍼티쉬드의 언디나잇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곡은 또 어떤 곡을 가져오셨나요? 예 다음으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곡은 니틴손이라는 아티스트인데 아 이분 음악도 제가 엄청 좋아하는데 이분도 좀 특이해요 주식성분이 이제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렇죠 인도브나이스 또 이거 영국 가보면은 또 인도분들이 엄청 많이 많잖아요 엄청 많죠 이게 문화가 짬뽕이 되면서 이런 새로운 음악들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그럼 먼저 한번 듣고 와서 들어보죠 속여주세요 니틴손이의 트랜스미션 듣고 오겠습니다 وم요 Gustavo 오셜이의 트랜스미션 motiv기 바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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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буд别оз구는 감사합니다.